하나님 아버지, 오늘 또 놀러 왔어요. 오늘은 하나님께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요. 아빠가 목사님이면서 일을 하잖아요.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게 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. 아시겠지만 많이 아프시잖아요. 그리고 엄마도 사모님이시면서 일을 해요. 일을 안 하실 때는 같이 있어 좋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. 부탁해요 하나님. 아빠, 엄마 일 안 하고 목회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. 기도로 찬양으로 가득했던 아빠, 엄마의 자리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성도님들과 함께 여행가고 드림와이스쿨 했던 그때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내일도 놀러올게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